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배고플 때 먹으면 더 맛있어. 넌 어디가 나? 너가 먹어본 호나물 국밥 기초에서? 너 주머니에 카드 빠지겠다. 넣어놔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빠지고자 이제. 내가 카드도 원래 내가 듣고 내려서 나중에도 놀릴 때까지. 기다리려다가 참았어. 잘했어. 고마워. 와 이제 화장하러 오기 시작했다. 여기 김가루 끓여먹어도 맛있다. 반찬 맛있다. 그러면 근처에서 커피 한 잔을 먼저 때리고 2차로 거기로 갈래. 다 먹었어요. 이제 커피를 갈 거라서. 이거는 흑임자 팥빙수입니다. 제일 또 이런. 아 오늘은 돈 받으면서 하는 거고. 너 노계를 돈 안 받으면서 하는 거야. 아 맛있다. 어쩌면 그냥 본인이랑도 맞다 사. 진짜 다시 파는 걸 응원하나 보다. 여러분 최희주 피부 진짜 깐달거리고. 모공이 진짜 하나도 없어. 이게 왜 나네. 너 이제 시간 때문에 녹화 되고 있네. 응. 야 홍신 스물디 넌데? 여기 찍어야지. 야 홍신 스물디. 자꾸 놀린다. 메인인가 봐. 홍신 스물디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큰일 났지? 응. 야 씨. 전주 좋죠? 너도 이걸로 카메라를 찍어줄까? 여기 뭔가 시원할 거거든. 아 여기 빵 종류 되게 많다. 홍신에 자부심이라도 자부심을 가져. 가봅시다. 와 근데 나 어렸을 때 먹은 빵도 다 많았다. 바나나 한 번 더 넣은 거. 아 그래? 우와. 사진에 있던 초코 그거구나. 아니 나 이거면 충분해. 이거 따끈하다. 원래 안 데워주신데 네가 아주 난리쳐서 데워주신 거 아니야? 아니야. 저희 롤케이크이랑 소금빵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 홍련제과에서 빵 사왔어요. 이건 이따 먹어봐야겠다. 뭐야? 어 그러니까. 와 대박. 여기 완전 소금빵 맛집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슈가 들어오네. 오. 오. 너 근데 커피 얼마 못 마신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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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잘 먹어야 되는 거구나. 짜장면 한 번 먹어보자. 이렇게 잘나고 계속 엉키네. 메밀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다. 짜장면 너무 맛있어. 짜장면 뭔가 코가 잘 될 것 같아. 아 이거 메밀이라고 하잖아. 한정색인데 여기가 너무 아쉬워. 대박이지? 전 누구때마다 와야겠다. 메밀은 할 줄 안 있어? 응. 하자. 나 오늘 식당 제대로 한다. 응. 짜장면 이렇게 생긴 거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가져왔게 이만큼. 배터리를 교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조건 물비빈 아니면 물비빈. 대부분 여기서 이제 입구가 없는 버전이야. 비빈은 근데 맛을 또 달라 잘하면서 비빈 먹어봐. 어떡해. 그 버전이 맞긴 한데. 응. 뭔가 맛이 달라. 진짜 열심히 먹었다. 밥도 다 먹었거든. 놔요. 너무 맛있어서 놔 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pm.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좀 잘 먹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